애니메이션 협업 향수 브랜드 프리마니악스가 인기만화 김혈의 칼날에서 영감받은 캐릭터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앞서 프리마니악스는 탄지로, 네즈코, 제니츠, 이노스케 등 작품 주요 인물을 모티브한 향수를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새로운 시리즈로 타마요, 유시로, 아카자에 영감받은 향수를 선보였는데요 새로운 향수 시리즈를 소개하기 전 주요 등장인물들의 향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신선한 시트러스 향을 느낄 수 있는 탄지로 우아한 은방울꽃 내음의 네즈코 베르가모트와 연꽃을 담은 제니츠 캐릭터 성격처럼 야성적인 향, 패티그레인의 이노스케 화이트 머스크로 우아함을 풍기는 시노브 흔들림 없이 신념을 표현한 향신료 향의 큐주로 등이 인기를 얻었으며 이처럼 새로운 향에도 캐릭터의 특성을 반영해 편안한 느낌의 타마요 시원한 크리스털 민트의 유시로 제라늄과 스파이시한 향으로 광기를 표현한 아카자 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대거 포함된 제품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가격은 한화 6만원대입니다